안녕하세요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블레이즈의 공식 비행기 조동사 캐리어 탑설로 플레임입니다 소정형 우리가 도대체 여기 왜 온 걸까? 모든 팀원들 간에 있었던 그런 경기들을 우리가 보고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닐까 해 예를 들면 동진이 널 리신 리신하면 헬리오스 발차기 아니야? 그래 그거! 내 캐나는 어땠어? 그리고 우리 러보의 룰루 룰루의 커져라도 정말 좋았고 찬용이 형의 카직스 같은 걸 보면 점프!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경기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자타공인 국대 미드라이너 중국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올스타 팀 입고 왔어요 키보드 가만히 딱 내려놓자네 국대 미드 왔다 오오오오오오 여기서부터 시작이죠? 와 와 쿼드라킹 앤비션 메롤라킹 저 부분에서 더블을 쓰고 도약을 느끼는 판단은 정말 최고였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히야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일단 쿼드라킹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한 키를 보통 넉어 가져갔어요 아 그렇죠 되게 인상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팀의 서포터이자 막내 러스트보이 선수로 불러왔습니다 정말 막내죠 경기 한번 보러 갈까요? 경기 한번 보러 가버릴까요? 경기 한번 보러 가시죠! 그런 사람 총 기가 막히고 오는데 기가 막히고 오는데 4명! 와 씨 시험계 보세요 우리 함장식 선수의 커져라가 참 잭팬 선수가 케이틀린 궁극기를 빡! 맞았는데 몸으로 막으셨었어요 자! 럼보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이것도 너는 내가 무조건 살린다 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앞에서 절대 죽을 수 없다 저 남자 지키고 싶다 스프링은 직선장의 계절이죠 이런 자리에 오기는 정말 영광이에요 자 이번 경기는 CJ 프로스트와 우리 블레이즈의 경기입니다 1호 넘어갔죠 와 매혹은 피했어요 매혹은 쓸 줄 알고 이미 피할 무빙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부시에 들어가서 보이진 않지만 분명 매혹을 던질 거니까 우와 이거 정말 카더스 궁극 썼죠? 왜 내 밥그릇에 네가 숟가락을 얹으냐고 정말 멋진 장면이었죠 형 근데 우리가 경기를 자세히 보니까 유리가 좀 멋있게 나온 장면이 없는 거 같아 그럴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야 류진이 정말 멋있는 플레이 보여줬어요 플래시 펄시 W 2단 대지리 이야 기가 막히네요 발차기 빡! 자 우리 아래쪽으로 엘리스까지 왔어 소비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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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별이 더욱 빠른 현리오스 빠리오스 빡! 사실상 이 경기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경기지 우리한테 그래도 그렇지 정말 신중앙에 들어왔어 하지만 기찬이 빗나갔네 엄블리브블 정말 멋진 장면 자 둘 다 잡으려고 저도 이제는 안될 걸 끊기는 덕관이 진짜 치명적이죠 풀멸장 결국은 설마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지? 흠 잡을 데 없는 무빙이었어 정말 민첩했어 이제 곧 결승전인데요 뭐 결승전 또 정말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플레임 헬리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